지금 시간 7시 52분 캐나다 트럭커 디젤 집시님 따라서 저도 프리트립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일라나요? 자 평창군 로고 해피 700입니다 소판을 찾기보다는 의미입니다 확인차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클로 일을 하고있는 교체는 와 정상입니다. 윈터타이어 여우용 타이어 프리터 가동중입니다. 오줌 등이 다 정상각동하고 있습니다. 오줌 등이 다 정상각동하고 있습니다. 자 브레이크 등 확인해 볼까요 문을 열고 자 리타돌을 2단에 작동하면 리타돌이 들어옵니다. 뒤에 가서 브레이크 등 영상으로 다 들어왔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리타돌 2단을 걸어놓으면 캣 브레이크 등이 검증이 됩니다. 리타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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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박스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. 전후 좌우 리타돌 시대는 이렇게 생겼구요 앞에 두개는 우등 1인 좌석 나머지는 일반석 이렇게 돼있습니다. 그래서 승객 39석 운전석 고조석까지 해서 41석 되겠습니다 차가 2008년 아 2001년 8월 9일 시민입니다. 2011년 천장 천장의 물방울 등은 공장 출고시 옵션으로 장착한 것입니다. 천장의 전설 정렬 창 오